오늘은 경쟁 방식 중에 포볼 방식하고 베스트볼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 네. 정발산. 정발산? 네, 정발산. 아, 정발산. 운동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많이 안 됐어요. 작년에. 작년에? 네. 가다가 제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해도 네. 네, 꼭 깎이 생각하지 마시고. 네. 포볼 한 거, 베스트볼 방식은 편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편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어요? 성대결일까 아니면 가위바위보 해서 짝짝을 맞출까요? 이야기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을 때랑은? 좋을 때랑. 방사님께서 진행하고 싶은데 왔습니다. 그러면은 포볼은 성대결로 한번 해보고 베스트볼은 한번 바꿔봅시다. 자, 순서 정합시다. 한 사람만 뽑으면 되죠? 2번. 우리 3번이니까 먼저 하셔야 되겠다. 먼저 치죠. 토벌 가기로 했죠? 우리 팀에 먼저 차 하나 치야 돼. 그쪽 하나 치고, 우리 치고, 따치고 또 이렇게. 토벌 방법을 하는 거예요? 예, 토벌은 4사람 볼을 다 끝을 내는데 자기 팀 좋은 것만 가지고 승부를 거립니다. 최고 탓수 가지고. 오케이. 치고, 탓수 가지고. 치고, 탓수. 치고, 탓수. 치고, 탓수. 치고, 탓수. 치고, 탓수. 치고, 탓수. 나이스. 치고, 탓수. 치고, 탓수. machina니까, 갔다 대니까나가네. 그 메이크업 어딘지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 박합니다. 9실. 어? 이것도 살았네? 오, 야. 먼저 하세요. 내 것만 오비 났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것도 오비 났는데, 바람겠어. 오, 라스트 파티. 자, 위치. 오, 라스트 파티. 오, 라스트 파티.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조사해요. 오, 라스트 파티. 오, 라스트 파티. 오, 라스트 파티. 오, 라스트 파티. 그리고, 샤시. 오, 라스트 파티. 이렇게 해서 1번 홀은 두사람은 오비나와 두사람이 경격을 했는데 둘다 8을 했네요. 3 다 해서 1번 홀은 비겼습니다. 순서는 그대로 하시죠. 이 앞 홀하고. 아직 좀 기다려야죠. 1번 홀은 비겼습니다. 1번 홀은 비겼습니다. 2번 홀은 비겼습니다. 1번 홀은 비겼습니다. 1번 홀은 비겼습니다. 1번 홀은 비겼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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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심메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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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되겠다 오비가 아니죠? 치고보면 되죠? 아니 오비입니다 오비는 그냥 두세요 와 라인폿 물이 реш기 오비 손길 오비 나무 혜택 이시 2. 3. 3. 1. 고흡이 안 났어요 고흡이 안 났어요 조금 약했어 야 이거 뭐야 이제 치워가야 되네 2홀도 빅이었습니다 3타 3타 그대로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쳐요? 순서는 그대로인데 순서는 그대로인데 힘이니까 그리고 남자 체면이 있으니까 잘 치셔야 돼 잘쓰 가거라 안녕 너무 잘 췄어 바이파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어 아 아 아 아 아 클럽이 모습을 보니까 모르고 맞춰 클럽이 앉아서 그래 바꾼 거 아니야 나무 것 같지 그래 이제 다른 분께서 예 이따가는 다를게 다음에 라이브 좋아요 나이스 친다 1년밖에 안 됐다며 자유증 가지고 계세요 자유증 가지고 계세요 자유증 가지고 계세요 아 아 네 끝내세요 으 이야 아든배로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3차로만 해도 이기니까 맘껏 갖다 놓고 이렇게 작정을 해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 오비는 오비 말뚝 이거 하고 네 직선거리로 저기 오비 말뚝하고 직선 가상선을 딱 봐가지고 가상선산에 물리면 괜찮은데 조금 나갔습니다. 자 우리 팀 먼저 네 아 뜨거워 좋겠네 아 뜨거워 좋겠다. 아 뜨거워 좋겠다. 아 뜨거워 좋겠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부, 기부, 동타, 동타, 이리 오세요. 이게 한클럽 이내는 상대편에서 기부하면 이게 이게 포볼이나 폐섬은 공을 안 봤어요. 벌써 저쪽은 작전 딱 세우고 나오는데 메토를 왔다고 벌써 작전까지 세우고. 푸시야 푸시야. 조금 더 가야지. 맞아요. 조금 더 가야지. 잘못했으면 이제 못했는 것 같지? 이게 됐어. 혹시 뭐예요? 네. 네. 가자 파랑이 너무 예쁘다 바로 막았네요 마크를 해주세요 저기 해주세요 없어가지고 제자리 이보치 그래서 이별이 이별이 왼쪽으로 이별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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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잠만히 가세요. 이걸로 가는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로 가는거야? 이걸로 가는거지? 오오오! 이리 빼주시는거 같은데? 좋습니다. 가세요. 보세요. 같은 팀에서 잘 친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나는 3타에 안 들어갔고 3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이제 0대0입니다. 그대로.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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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소신과 하세요? 오, 진짜 더 맛있어 그렇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어, 내 아니다 파이팅 내 아니야 잘 가세요 우리 팀이죠? 엣지에다 갖다 놨으니까 내려와야지 나도 과감하게 염침하면 물이 납니다 안 했어 나무나무 사이 안 내려와야지 오 오 오 그리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팀이 하나 자장 났으니까 나도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운 좋으면 딱 그리로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게 안되네, 맘대로 근데 그게 안되네, 맘대로 그래, 꽤 으악 뭐긴 ی 이런 거 와우 와우 파이팅 와우 와우 너무 크게 쳐버린다 아우 이제 작전 해본 거 잘 해보세요 오비만 안 나오면 이깁니다 자 갑시다 기부 준대 자 2대 1입니다 치십시오 야 라인스 그만 한 입에는 여전히 생겼네요. 다 살았다 살았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살았으면 내가 이제 꼬리는 욕수만 모르지만... 뭐올라. 오 campe 한 번 셔다. 어... 왼쪽으로 세겠다. 어, 날개를 부르지 마. 네, 왼쪽으로 세어. 오케이, 그는 나갔네요. 도료는 도전, 도료는 도전,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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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정과산, 넷째 선수. 나두 왜 오른쪽으로 쳤지? 왼쪽으로? 어머어머 어떡하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대팀이 둘이 그냥 옵이 나면은 상대팀에서 우리 젖습니다 기부를 줘버리니까 그냥 집어가면 돼.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3대1입니다. 맞습니다. 벌써 3대1 됐어요? 이 앞에 이겨갖고 2대1 됐는데 3대1 됐지. 이렇게 그냥 주워가는 걸로 해서 딱 보여주고 끝이. 3대1 남자팀이 두 호를 이겨서 나머지 두 호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호를 여자분들이 다 이기면 비긴 거고 한 호리라도 비기면은 승부는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팀 먼저 칩시다. 2대1은 한효가 2대1ückánt에 medals. 1대2은 한효가 2대1 덩어리니. 차에 2대1을 가려주신 후에 차량이 2대1은 한효가 1대1ches 30개 Seo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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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가. 아 맞다. 오비드가 휘우우우우가 안되네 ㅋㅋ 뭐 들어갔어? 2분이서 이제 오비내고 우리 둘이 승부하게 나와서 눈동을 너무 풀어도 돼 반지가 죽으니까 많이 가는구나 오, 살았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마지막에 들어가본가? 여성분들, 상대팀들이 두 분 다 호비를 내셔가지고 아마 이게 포볼 경기방식 성접파크 그런 것 같아요. 나인홀 부장 B코스인데 B코스는 남승승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 나인홀, 나인홀은 서비스홀로 가고 A코스 가서 베스트볼 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B코스 8번 홀에서 경기를 마치고, 일로 오세요. 여기에서 경기는 승부가 나서 공료를 하고, 자, 여기 A코스 가서 선수를 바꿔서 하던지 하는 걸로 하고 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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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